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언하면 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머뭇거리 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왜 하지?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언어방언이 아니면 모두 가짜야! 라고 아주 힘주어서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볼 때 방언은 예스입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 매우 신비한 부분까지도 아주 잘 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도의 사도 썬다 셀바라지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메시지는요.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열매 아닙니까? 참된 메시지가 주는 그러한 결과.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유청한 말로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것은 쓸모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과 경애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돌이키며 통해하는 마음과 온전히 순복하고자 하는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존전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걷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중심의 씀뿌리를 자라게 하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미움, 증오, 복수의 씨앗을 자라나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을 수 없고 우리 내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자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표면적으로 자신의 기름 부음이나 신앙 생활을 외적으로 과시하는 모습과 내면에 숨겨진 위선과 자기 포장의 모습입니다. 내면에 숨겨진 위선은 겸손으로 가장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수록 자기 자신을 파시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인 육신의 마음의 생각을 닫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에 집중이 안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생각이 방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반드시 번잡함이 없는 상태로 육신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 우리의 영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살펴보면 천국에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성형님을 상징합니다. 천국 보좌 앞에는 불타고 있는 일곱 등불이 있습니다. 성형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천국에 일곱 개의 영이 있다고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라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일곱 개로 나눠지는 것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여와의 영, 두번째로 지혜의 영, 세번째로 청명의 영, 네번째로 모략의 영, 다섯번째 재능의 영, 여섯번째 지식의 영, 일곱번째 여와를 경위하는 영으로 나누어집니다. 성형님의 일곱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에서 타오를 때의 빛이 비춰지고요. 그 빛은 일곱 무지개의 채색빛을 내면서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형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음과 지식과 개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형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사야의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방언에는 세 단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형님께 더욱더 순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방언도 한 단계씩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첫번째 몇 단어로 더듬어가는 방언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성형님께 더욱 순복할수록 더듬는 방언은 멈추어지고 분명한 언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언어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명확한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방언입니다. 성형님께 더욱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수의 강물이 정결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성형님의 인도로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들을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세번째로 영 안에서 탄식이 터져나오는 방언입니다. 영어로 신음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방언을 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며 강약이 있기도 합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단어로 탄식 가운데 말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더 살펴볼 것은 천국에서 사용하는 방언 세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천국의 수많은 천사들은 각기 자기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바울은 천국의 언어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부서 12장 4절에 보면 전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표현하는 성경 구조를 보면 또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어를 모두가 해석하지 못하는데 선지자 다니엘만 특별하게 그 언어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국의 언어를 우리말로 통역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안도 천국의 언어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두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언의 여섯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개인의 유익과 속사람을 강공케 합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임자 안에서 거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기 위함입니다. 네번째 믿음을 강공케 해줍니다. 다섯번째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합니다. 여섯번째 성령님께 복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참고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노마서 8장 27절 유다서 1장 20절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야고서 3장 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연계에서 영적세계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비밀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문을 세상을 향해 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은사인 방언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천국의 언어와 방언을 할 때 유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갓난아기가 옹알이 하는 것은 언어일까요 아닐까요?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은 아이의 생각에서 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아이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들이십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대표 기도나 설교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개인기도나 기도 인도함에 있어서는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지식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미국에서는 미국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기도를 할 때는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하면 할수록 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가요? 마귀가 주는 방언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 수 있나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영적 생활을 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펼치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체질이 되게 하기 위해 주신 놀라운 기도의 도구인 것입니다. 방언은 영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